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고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냐? 여러분들의 전설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이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보시겠죠? 영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중간 기말고사 영어에서 문제가 중학교랑 다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풀려면 지금 미리 겨울방학 때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학습법을 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좌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들으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제 말을 들으시겠죠? 그러면서 강좌 열심히 들으신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시겠죠? 그러면서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을 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득점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100%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성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이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때부터 내가 이런 대박을 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설의 시작은 바로 몇 달 전에 들었던 김범우쌤의 요 캐스트 영상이었음을. 알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다음에 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론을 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은 세 가지예요. 겨울방학 때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문법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고 문장 해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사 다음에 대신 나왔을 땐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건지 문장 시작을 ING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문장 시작을 투구정사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법칙 같은 게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해석법. 그리고 마지막은 단어죠. 이거 말해 뭐합니까? 단어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중요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문법이랑 문장의 해석법이랑 단어를 제대로 하셔야지만이 고장돼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누가? 제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일단 강좌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먼저 잠깐 멈춰놓고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아니면 패스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멈춰놓고 하나하나 수상계층을 먼저 해놓아. 알겠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다 드릴 텐데 문법은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고등영어, 어법 개념부터 문풀까지 한 방에 완성이라는 강좌인데 정말 고등학교 문법 그러니까 문법 자체를 1도 모르는 친구도 누구든지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거의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수준부터 들어도 손색이 없는 강좌인데요. 그럼 그러한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화, 거기다가 문풀 더 나아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어법 문제까지 나중에는 다 풀어내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생활 다 끝납니다. 문법은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석법인데요. 이건 굉장히 짧은 강좌예요. 영어 독해 13시간을 끝낸다라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빡세게 듣잖아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완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들어주시면 법칙성 있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아, 이거 다음 이거 나와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걸로 문장을 시작했으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봐야지 법칙성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해석, 독해 스킬이 눈에 띄게 향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단어는 여러분들 단어장 하나씩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다들 알만한 단어장 중에 뭐가 있어요? 능률부카, 어원편 이런 거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이거 이제 단어 이거는 사실 하루에 비타민 하나씩 먹듯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능률부카, 어원편 같은 경우가 이 강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어장이 60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비타민 드시듯이 꾸준히 그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그러다 보면 한 서너 달만에 완강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단어는 이미 어나더 레벨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 생각을 해봐. 아니 지금 12월이 이제 12월인데 지금부터 서너 달 걸려서 네 달 걸린다고 해봐야 12월, 1월, 2월, 3월 아니냐? 여러분들 중앙선제 부터 봐요? 4월부터 볼 거 아니요. 4월 말이거든 보통. 그러면 충분한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 아니 뭐 초면부터 갑자기 강좌 추천하시고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 가셔서 영어시험을 볼 때 이런 게 나온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시험지를 직접 보여준다고. 근데 물론 이제 시험지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사진 같은 걸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왔습니다. 자, 봐봐.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시험을 볼 때 그 영어시험지에서 나올 만한 조금 어려운 패턴 5개를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서술형이죠. 말해 뭐예요? 서술형 원래 어렵잖아, 그쵸? 여러분들 다 어려우라 했잖아. 근데 고등학교 서술형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봐요.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지문에 밑줄 친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하여 열 단어 이내로 쓰시오. 그리고 단어 추가 및 변형 가능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이건 뭐야? 그럼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영어 다 지문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공부했었던 그 지문이 나올 텐데 그 지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우리말 해석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 해석. 그쵸? 그럼 이 우리말 해석을 영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보기의 단어들을 이용을 하고 단어 추가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 같은 건 변형을 해가지고 변형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버버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을 때 뭐 ing를 붙인다든지 앞에다 to를 붙인다든지 ed를 붙인다든지 이러한 변형들 있잖아요. 이런 변형을 마구마구 해가지고 이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말 해석이랑 똑같이 영작을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건 솔직히 어려운 표현이 아니야. 왜? 보통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본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꼭 통함기까지는 아니어도 핵심 문장들 암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암기한 문장에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조금 대부분 다 암기한 대로 쓰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변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거는 조금 쉬운 편이다 이거요.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건데 윗글에 a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해라. 필요시 어형 변화해라. 적절한 단어를 추가해 14단어로 쓸 것. 그럼 이건 뭐냐면요. a의 빈칸이라 그랬잖아.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아까는 뭐가 있었어? 우리말 해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는 영어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말 해석이 빠졌어. 그냥 빈칸만 있는 거야. 덜렁 긴 빈칸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는 얘기야? 우리말 해석도 없으니 니네가 이거 어차피 봤던 지문 아니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였는지를 먼저 우리말 해석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문맥에 맞게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작을 해라 이거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 왜? 우리말 해석이 안 좋아졌으니까 내가 시험 범위가 정말 빠삭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아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였는지까지 생각이 나면서 이거를 올바르게 영작하는 거가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죠.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윗글의 밑줄 가의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표현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필요시 어영을 바꿀 건 이랬는데 자 이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건. 다만 시험지가 저작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타이핑을 쳤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 가가 이거야. 지금 이 문장을 영작을 해야 돼요. 다만 앞에 나와 있는 나던틸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으로 영작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봐봐. 저하니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그래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이런 핵심 문장을 암기는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통함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통함기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좀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장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장은 그런 문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웠다고 치자. 외웠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해석 요고 요고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저하니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범위 공부를 했을 때 그 실제 본문에 있었던 원문은 이거였어요. 저하니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걸로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온 거야. 똑같아 보여요? 약간 달라졌죠? 이거 벌써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벌써 탈락입니다. 벌써 낚인 거야? 뭐가 달라졌어? 봐봐. 원래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약간 바뀐 거예요. 오케이? 워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외웠던 문장은 이거지만 지금 시험에 주어진 해석에 맞게 새로 영작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거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동사를 부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저하니 그 도전을 받을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people didn't think it was possible.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 people thought it was impossible. 이랬는데 people didn't think it was possible. 바꿨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쓰려고 봤더니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아까 어떻게 나왔어? not until로 시작하라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not until로 문장을 시작하라는 건 뭡니까? 부정억구 도치 개념을 쓰라는 거잖아요. 부정억구 도치가 뭔데? 문장에서 부정억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를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이제 not until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not until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꿔야지. 얘를 앞으로 쭉 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랑 동사를 바꿔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not until John accepted the challenge did people think it was possible? 이렇게요. 됐나? 어.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본문이 살짝 변형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문에서 중요했던 문장들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억구 도치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문법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부정억구 도치를 한번 본 적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정억구 도치가 완전히 머릿속에 익어가지고 바로바로 시험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어때? 겨울방학 때부터 문법 빡세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또 그냥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그때그때 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이게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는 것까지 할 만한데 이걸 빨리빨리 적용을 하고 아,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거 쓰라는 거네. 저것 쓰라는 거네. 바로바로 판단 내려가지고 이런 하기까지의 어떤 몸에 잘 있고 적용이 되는 것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들으시면 돼요. 제 말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요.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형인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윗글에 밑줄씨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이십자 내외로 써라. 이건 무슨 얘, 뭐냐? 그럼 영어 문장에 밑줄씨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게 함축하고 있는 바를 이십자 내외로 쓰라고. 아마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고장에 올라가면요. 지문들이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이제 뭐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뭐 부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3월, 6월, 9월, 11월에 학평이라고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럼 모의고사 그 지문들이 여러분들 시험범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모의고사 지문들은 어렵단 말이야.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만 해석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추상적이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추상적인 문장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그냥 딱 읽고 해석만 잘해. 근데 뭔 말인지 모른데 이러면 탈락이고 해석도 잘하고 아, 이 문장이 약간 추상적이라 어렵긴 한데 우리만 해석을 봐도 어렵긴 한데 이거 실은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랑 함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밑줄 친 A와 B가 지칭하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찾아 이 숫자 내부에 우리만 쓰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읽고 주어진 영어 질문에 대해 영어 문장으로 답하기.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영어 문장으로 나와요. 영어 질문. 그럼 영어 질문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어로 답해야 되니까 영작도 잘해야 되죠? 맞죠? 응. 그러니까 영어 실력 자체가 어느 정도 빨리 갖춰져야 제가 아까 말했잖아 아까 단어 중요하고 해석법 중요하고 문법 중요하다고 아니 해석법이 제대로 갖춰져야 이게 영어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않아요? 어.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요양분 완성 문제인데 하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좀 보지 않았냐 솔직히 봐봐이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 A에서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질문에서 찾아도 각각 한 단어로 쓸 것 필요시 어형을 바꿀 것 그랬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다 이거 제가 다 타이핑 쳤습니다 딱 이거를 읽고 물론 이거보다 본문은 좀 더 길었는데 제가 조금 잘라온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을 읽고 이거를 요약한 문장 이거거든요 그럼 A, B, C, D 이 빈 칸에 각각 한 단어씩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지문에서 찾아서 각각 한 단어를 쓰라 그랬는데 어형 바꾸라 그랬죠 아하 그렇다면 요 지문에 있는 단어를 쓰되 이 지문의 단어를 약간 어형 변화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네 오케이 음 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요걸 조금 놓고 좀 풀어봐도 돼 알겠죠? 물론 제가 이걸 다 해설해 드리진 않지만 그냥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1860년대에 상당한 인구의 증가 이거거든요 그 메네탄과 브루클린의 이 상당한 인구 증가로 또는 인구 성장으로 이거야 그럼 A에 뭐 들어가야 되겠어? The population of 메네탄 and Brooklyn were rapidly growing 이걸 써야 돼요 그럼 이 growing을 이대로 쓰면 되겠냐고 안 되죠? 왜? 상당한 인구의 성장 증가 명사로 바꿔줘야 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Growth 이런 식으로 어형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마지막 한번 해볼까? 자 But building was challenging due to the 삐리리 and 삐리리 East River 그랬어요 자 그러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땡땡과 땡땡한 East River 때문에 이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불행하게도 그 East River의 엄청난 폭과 거친 물살 때문에 그 강 위에다가 뭔가를 짓는 게 어려울 것이었대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요? 그럼 East강이 뭐하고 뭐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폭도 크고 물살이 거칠 다음에 이거 때문에 짓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를 조금 각각 써줘야 되는데 어형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due to the 삐리리 East River and 삐리리 East River 이거야 자 어떤 East River이라고 해야 돼요? 얘는 명사잖아 근데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 형용사로 바꿔야지 그래서 due to the wide 이런 식으로 wide and rough는 형용사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rough East River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요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어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이거 보니까 뭐 할만한데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건데 그죠? 어 대신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틀려도 상관없잖아 그죠? 뭐 맞으면 좋은 거고 틀려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전혀 부담이 없죠? 부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랑 진짜 5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대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해서 30문제 많게는 40문제도 나와요 고등학교 학교에 따라 문제수도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50분 만에 3, 40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시험 상황 그때 이걸 푸는 거랑 그때 이걸 푸는 거랑 차원이 완전 다르지 안 그러겠어요? 어 그리고 이거 지금 A, B, C, D 5개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고 그냥 대충 팝콘 뜯으면서 나다 보면서 아 딱 봐도 이거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5개를 빨리 찾아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 똑같은 요양 완성문제인데 이번엔 뭐야? 질문에 없는 한 단어로 각각 쓸 것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질문에 있는 걸 찾아 쓰라고 하면 그나마 쉬웠는데 이제는 질문에 없는 단어로 요양을 완성하래요 뭐 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단어를 많이 알아야죠 맞죠? 어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질문에 없는 단어로 쓰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단어의 첫 글자 정도는 주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 왜냐면 단어의 첫 글자 마저 넣었으면 너무 좀 대중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는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지 맞니?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어법문제 한번 볼까요? 뭐 어법은 여러분들 뭐 말해 뭐합니까? 뭐 중요한 거 알잖아 그치? 뭐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거 골라라 이러면 좀 더 어렵지 않냐 그쵸? 왜? 그러니까 옳은 걸 골라면은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거 4개를 좀 정확하게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제 하나가 제대로 남기는 게 이제 옳은 거잖아요 이따 이 문장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손색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기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잖아 보통 사람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틀린 거를 찾는 게 익숙하지 이건 100% 올바른 문법인데 이걸 찾는 건 조금 더 어려워라 하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런 거 있고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두 개 고르면 왜? 이런 거 하면 오답률이 확실히 올라간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개수는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다 막 하나 차이가 틀리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자기가 잘못해가고서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이 두 개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실제로 나와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되세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이 두 개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다섯 개라고 했을 때 다 다섯 개가 다 문법적으로 틀렸어 근데 어떤 특정한 문장은 어법상 틀린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르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잘 나오는 패턴 아닙니다 진짜 극소수의 학교에서 나와요 오케이?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자 윗글에 밑줄 친 1에서 5번 중 문맥적으로 가장 어색한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글에서 어법상 혹은 문맥상 틀린 어휘를 다섯 개 찾아 바래기고 이런 것도 나오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에 이게 딱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뭐 문맥상 또는 어법상 틀린 거 다섯 개를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어 어법과 어휘의 콜라보 이런 문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본문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봐야지만 풀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봐서 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 제대로 찾는 건 어 왜냐하면 이거 문맥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섯 개가 틀렸다는 걸 빠르게 봐야 돼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게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빠른 속도로 풀어야 돼 이거 1, 2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익스트라 올디네리를 그냥 올디네로 바꿔라 뭐 심플리시티를 뭐 심플로 바꿔라 뭐 론니를 얼로운으로 바꿔라 그쵸? 뭐 리치드를 뭐 리칭으로 바꿔라 페이 인텐션을 페이 어텐션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음 그래서 이런 어법과 어휘가 콜라보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어야 되면 어떻게 돼? 문법 잘해야 되고 어휘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쵸? 음 그 다음 일치 불일치 유형인데 이건 솔직히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두 개 골라라고 해놓고 막 1, 2, 3, 4, 5번이 다 이렇게 영어야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맞잖아 두 개 고르는 것도 힘들고 영어를 다 해석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려면 해석법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음 그 다음에 다음에 대화문은 윗글을 읽고 나눈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1에서 5번 중에서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다니까 그럼 이런 건 뭐야? 영어 실력 자체가 갖춰져야 빨리빨리 해석을 하면서 이제 글의 내용이랑 딱 비춰봐가지고 아 이거 잘못 이해한 학생은 이 학생이구나 하면서 빨리빨리 딱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다시 결론으로 그럼 이제 직접 봤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이제 보세요 문법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해요? 정말 빠삭하다 못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부정하고 도체 적용하라는 거네 아 현재 완료 수동 쓰라는 거네 관계부사 쓰라는 거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행사 쓰라는 거네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까지 오케이? 어 그러니까 문법은 정말 기초부터 심화 문풀까지 진짜 빠삭하게 많이 해놔야 돼 알겠죠? 그리고 해석법 이거 중요한 거 알겠지? 어 아니 해석이 돼야 뭐 영어 문제를 해석을 하지 그리고도 뭐 일치 불일치 문제 나왔는데 1에서 5번 선지를 빠르게 해석하려면 이게 갖춰져 있어야죠 그 다음에 단어는 말할 것도 없다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걸 들으면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어 근데 이제 문법은 조금 이게 좀 볼륨이 많아 이게 한 40강 이상이거든요 한 40강 정도 되고 해석법 같은 경우는 한 뭐 15강 정도예요 이건 짧아 금방 해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60강인데 이제 얘는 이제 그 능률복화 어원편이 60대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 데이당 한 강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좀 양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비타민 드시듯이 그냥 뭐 하루에 하나 뭐 이틀에 하나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번 해봐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 이틀에 하나씩 해도 어떻게 돼? 1, 6, 10이 120일이니까 내 달이잖아 맞죠? 네 내 달이면은 12월부터 해도 12, 1, 2, 3월이면 끝났다 오케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고등학교 음 성공적인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다들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봤을 때 대박이 나실 것이고 그 대박이 나는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전설의 시작은 바로 오늘이었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제가 또 응원 많이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영상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